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먹은 후추 목칼 우유야! 진주 후추 다시 만나요! 후추 후추 우야 너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여워 근데 그 더러운 몸으로 가까이 오지는 말이야 우야 우야 오늘 미용실 가는 날이니까 가서 예쁘게 하고 오자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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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선 우앗 우야 우와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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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 너무 아름다워 진짜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잘생겼어 오케이 그럼, 좀 더 기다려야 해 감사합니다 모카야 모카는 우유 샤워할 동안 아빠랑 데이트 가자 알겠지? 앉아 모카 옆에 앉아야 돼 옆에 앉아 앉으세요 기분 좋아? 우유가 없어서 기분이 좋은 거야? 한 번에 앉아야 돼 오카 여기로 갈 거야 오카 여기로 갈 거야 오카 여기로 갈 거야 여기 가기 채우기 보러 가기 네 채우기 보러 가기 채우기 보러 가기 또 날씨가 나네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또 마시는데 reasonably 옥아 배에 한잔 앗봉은 먹었어 이거 좀 잘라줄게 이거 좀 잘라줄게 이거 좀 잘라줄게 좀 잘라줄게 좀 잘라줄게 아 첫 번째 짬미에 칼을 구입. 가장 큰 취미는 공간을 접을 развит. 이러한 제조사는 큰 취미가 Weri의 달걀에 좋은 취미에 워치에 가지. 얌전한 취미 알았죠? pabla! Wow, I'm sorry. We got water. We got water today because everyone is here. Come sit. You want one, too? Oh, he's so cute. Oh, please. 형님의 형님이요? 우유? 우유? 모카? 오! 괜찮아요 우유 우유 우유야 너무 예쁘잖아 우유 너무 예뻐 냄새도 좋고 너무너무 귀엽고 조그맣고 우유 예쁜 거 다 하네 응? 고생했어 우유 힘들었지 그치? 우리 모카도 힘들었어 우리 모카도 수고했어 오늘 수고했어 모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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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